안녕하세요. 디지털 인문학 연구 시작하기로 돌아온 김바로입니다. 그동안 대학원 입학하기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죠. 저희가 아무래도 한국 디지털 인문학 협의회의 공식 유튜버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인문학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싱해가지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디지털 인문학, 설명 많죠? 언어와 문학, 역사, 철학, 사회학, 문학이라는 전통적인 혹은 응용적인 인문학 경력과 데이터의 설계, 구축, 분석, 해석, 시각화라는 정보공학적인 측면 이 두 가지가 서로 융합되어서 만나는 게 디지털 인문학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문학 전공자인데 데이터를 분석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도 않으시죠? 대부분은 되게 추상적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왜냐? 대상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질문도 구체적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시리즈로 어떻게 처리할까 하냐면 이제 어떻게 하면 디지털 인문학에 접근할 수 있을까? 대략적인 골격은 어떤 걸까? 내가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데 그걸 위해서는 어떤 연구 방법이 있고 그 연구 방법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 디지털 인문학 자체는 컴퓨터하고 인간하고 같이 융합해서 연구를 해보자 라고 뭉뚱그려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그 안에는 사실 다양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학적이 아닌 기능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인문 데이터를 설계하고 그 데이터 설계한 거를 구축을 하고 설계하는 거하고 시공하는 거하고 다르죠? 건축도. 이것도 좀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해석하고 시각화하는 각각의 영역들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역들은 다 컴퓨터 공학 내부에서도 각각의 세부 전공들이 따로따로 있는 영역입니다. 이거를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얘기하기가 절대 쉽지 않겠죠?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 모든 거를 한순간에 다 장악하는 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부터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좋겠죠 당연히. 그러면 내가 어떤 연구 질문을 가지고 있고 그걸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연구 자체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자료 수집하고 그걸 정리하는 게 더 좋아. 그리고 그런 쪽에 연구를 할 거야. 라고 하면 데이터 설계 구축 영역에 해당하는 온톨로지라든지 XML, RDB, RDF 같은 거를 익혀야 되겠죠. 그리고 분석 영역은 더 복잡한데 분석 영역 중에서도 내가 대상으로 하는 거는 언어야. 라고 하면 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을 공부를 해야 되겠고 내가 하는 것 중에서 나는 공간적으로 접근하고 싶어. 라고 하면 GIS를 배워야 될 겁니다. 내가 하는 것 중에서는 인물과 인물 간의 관계 혹은 언어와 언어, 단어와 단어, 혹은 객체와 객체 어떤 것도 좋습니다. 일종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그거에 접근하고 싶어 하면 네트워크 분석 소셜 네트워크 아널리스트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있는 인공지능, 딥러닝 쪽은 사실 연구에 직접적으로 쓰기에는 좀 제약이 많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감정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분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딥러닝 기술을 이용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고민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 경력, 비주얼라이제이션 좀 문화 컨텐츠 쪽하고 연관이 깊긴 한데 이거는 단순히 문화 컨텐츠의 문제가 아니고 디지털 세상에서 입문학이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기존처럼 PDF, 텍스트 위주로만 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방식 3D, 동영상, VR, AR 같은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할 것인가 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배워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그 전에 과연 디지털 입문학 연구란 기존의 전통적인 입문학 연구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그 개론으로 뭐 간단하게 할 겁니다.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기존의 입문학 연구는 분석과 해석이 같은 사람이 동일한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뭐 한 사람이 알아서 데이터 모으고 알아서 분석하고 그 분석한 결과를 해석하고 당연한 거죠. 입문학 연구에서 그래서 입문학 연구에서는 공동 연구도 없었고 대부분이 단독 연구로 이루어졌죠. 왜냐하면 혼자 고뇌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근데 디지털 입문학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좀 불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암산을 잘하고 계산을 잘해도 컴퓨터만큼 계산을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기억력이 똑똑하고 천재적이어도 컴퓨터만큼 방대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쵸? 컴퓨터는 정해진 거에 대해서 분석하는 능력으로서는 인간을 이미 추월했습니다. 쪼끄만 만원도 안 되는 계산기가 사람보다 계산 잘하잖아요. 하지만 컴퓨터는 주어진 조건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조건 자체를 주는 거 그리고 그 조건의 결과 값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생각하고 결론을 내는 거 그거는 어디까지나 인간이 하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 나 혼자 연구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하고 나하고 공동연구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디지털 연구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세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디스턴트 리딩 원거리 읽기라고 보이는 숙보기 그리고 재연성 마지막으로 연구축적입니다. 숙보기는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과거에도 꼭 디지털 입문학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디지털 입문학 연구라고 하면 연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량적으로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입문학에서 특징이라고 했을 때 숙보기는 기존에서는 처리하지 못했던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금 논문에서 정서운동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자 선생님이 직접 한 땀 한 땀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연구 대상 수가 25수였습니다. 25수 정도는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전 당시였다면 현대 한국 모든 시를 대상으로 이걸 하려고 한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대학원생들은 모든 걸 할 수 있죠. 연구자들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한 10년 20년 30년 이면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산 갈 때 기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KTX 타고 비행기 타지 누가 걸어서 갑니까? 그것도 같이 보다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빨리 갈 수도 있죠.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25수 정도 되면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검토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천수 만수 더 방대해진다면 과연 내가 처음의 기준 그대로 다음 천수 이후의 판단을 그대로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제 판단은 그 글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동일성의 문제죠. 동일 기준의 문제죠. 아니야 난 전문가야 난 달라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의 인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되게 유명한 게 법률 판단 판사들 판단하는 거 있죠. 그거 점심 전에 한 거하고 점심 뒤에 한 거하고 실제 유죄 판결률이 다릅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하면 여유롭고 등 따스고 배부르죠. 그러면 훨씬 더 무죄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실제 인간의 인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고 우리의 인지능력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디지털은 시키는 대로 주어진 조건대로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균일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죠. 보장이 될 수밖에 없죠. 시키는 것밖에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숙보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베타 연구인데 시베타 불경 데이터 그 많은 것을 다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워드투백이나 다른 방식을 통해가지고 이런 것을 볼 수도 있죠. 근데 숙보기라고 얘기했을 때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넓게만 보이겠다는 거 아니냐 디테일하게 원래 원전을 안 보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숲을 보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 깎는 듯한 고생을 해야 됩니다. 왜냐 디지털 인문학의 두 번째 특징인 재연성의 문제 때문입니다. 디지털 인문학은 내가 한 모든 결과값을 다 공개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재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말이죠. 자칫 말해서 내가 이거 한 땀 한 땀 이거를 뭘로 체크했다 이게 만 개든 천 개든 내 로우 데이터가 뭐고 내 조건이 무엇인지 그대로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제일 잘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요즘 제일 핫한 곳이죠. 아직도 핫한 딥러닝 영역입니다. 그래서 딥러닝에서 거의 뭐 교재 1장 1절에 나오는 데이터셋이 하나 있습니다. 요런 데이터셋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송글씨로 0부터 9까지 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셋이 엄청나게 많은 게 있습니다. 몇만 개였던가요? 저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요 데이터셋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도 있습니다. 근데 그 논문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이 데이터셋을 공개하게 되어 있고요. 이거를 인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인용 표기를 해야 되겠죠. 인용 표기 안 하면 연구윤리 위반입니다. 가끔가다가 내 데이터 함부로 남들이 가져다 쓰는 거 아니냐 기분 나쁘다 불쾌하다 혹은 그거는 저작권 위반이다 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논문 구절 인용해 주면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내 논문 인용하면 좋죠. 물론 비판하는 경우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좋으시잖아요. 연구자의 보람 중에 하나잖아요. 내 논문이 인용이 됐다. 근데 데이터도 똑같습니다. 데이터도 데이터만 만들어서 데이터만 기본이 된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만 적어가지고 논문으로 공개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무시무시한 사례이긴 한데 이 데이터셋을 공개한 논문의 인용수가 대충 몇 건이죠? 단시 100천만 4만 3천 건이 넘습니다. 이것도 한 6개월 전에 제가 쓰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5만 건에 육박할 수도 있겠네요. 저도 제 논문이 4만 건이 넘는 인용 하나만 있어서도 연구자로서 성공하게 하니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는 있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딥러닝 영역에서는 알고리즘도 공개하고 데이터도 공개합니다. 그것이 지금 딥러닝 영역이 엄청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로 지목받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중앙대학교 김성분 선생님하고 같이 했던 시조 관련된 연구 테크닉 테크닉 자체는 그렇다 치고 여기서 중요했던 거는 여기 한국 시조대사전을 풀 데이터셋으로 공개를 해놨습니다. 당연히 저작권 관련된 것도 다 검토를 받았고 공개가 가능하다라는 허가까지 받았기 때문에 공개가 가능하죠. 공개 자체는 저 같은 경우는 OSF를 통해 공개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데이터가 나름 오탈자 교정도 했고 나름 이것저것 제가 추가 정보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인용 표기를 해야 됩니다. 안 하시면 거꾸로 얘기해서 연구 윤리 위반입니다. 표절이니 뭐니 있죠? 그거고 동일하게 연구 표기를 안 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거꾸로 얘기해서 인용 표기를 하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럼 제 연구 지표는 올라가겠죠. 공개한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구 축적이 자동으로 되고 이게 학술 생태계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다 공개하면 뭐가 보장이 되냐면 재현성이 보장이 됩니다. 물론 어떤 의미냐면 이 데이터가 있고 알고리즘이 있으면 이 똑같은 데이터를 똑같은 알고리즘에 놓으면 제가 나왔던 결과와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컴퓨터는 지정된 대로밖에 하지 못하니까요. 그랬을 때 전통적인 인문학적 방법론이 틀린 거냐 그건 아닙니다. 혼자서 사유하고 그 사유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쓰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만큼이나 이런 방식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재현성이라는 부분을 도입하는 거죠. 그리고 재현성이 절대적인 가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건 방법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꼭 강조해 드리고 싶으면 디지털의 문학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보통 인용을 잘 안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소프트웨어 예를 들어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키위라는 형태도 분석기를 꽤 많이 쓰시는데 제가 논문심사나 이런 거 하다 보면 키위를 분명히 쓰셨어요. 그런데 키위에 대한 인용표기를 안 하세요. 왜냐 얘는 무료로 풀린 거니까 뭐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내가 엑셀까지도 인용표기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엑셀은 돈을 주고 산 상용 소프트웨어죠. 내가 돈 주고서 이미 샀어요. 그 사용권을. 근데 키위는 돈 주고 사셨나요? 아니에요. 얘는 오픈소스로 공개돼 있습니다. 오픈소스니까 맘대로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오픈소스야말로 오히려 저작권에 훨씬 더 민감해요. 그리고 오픈소스 진영의 기본적인 인용기종은 저희 학술 영역의 인용기종과 똑같습니다. 내가 쓰지 않고 내가 남의 공원이면 그 남의 공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기를 해줘야 된다. 당연한 학술 규칙이죠. 그 똑같은 게 적용이 되고요. 웬만한 오픈소스 관련된 거를 가보시면 당연히 사이테이션 인용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명의가 돼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키위를 사용하려면 이민철 선생님의 이 정보를 인용해줘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내가 뭐 각주에 한 줄 적는 거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한 줄 적어주시는 거죠. 그게 이 키위를 만드신 이민철 선생님에 대한 최고의 예우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다른 논문을 인용할 때 그분에 대한 예우를 하듯이 똑같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재현성 올리는 거는 세계에서 제일 큰 거는 기터부고 그 다음에 이제 학문 쪽으로 제가 좀 편하게 쓰는 거는 OSF라는 건 있는데 이거 말고도 세계에서는 하버드대학교 레포지토리도 있고 키스티거였나 그것도 있고 그쪽인데 전부 정보공학이나 이쪽이어가지고 저저 안 쓰고 뭐 생각보다 레포지토리는 많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거의 망할 일이 없을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거는 한국 인문학의 인문학만의 레포지토리는 아직 존재하지는 않는데요. 뭐 그런 것도 뭐 어떻게 최대한 만들어보아야 되겠죠? 일단 공유 플랫폼은 이미 많고요. 다 무료입니다. 얼마든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중에 뭐 거의 기터부하고 OSF 중에 하나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가 OSF를 즐겨하는 이유는 저희가 논문을 투구할 때는 피어립을 때는 익명성이 보장이 돼야 하잖아요. 문제는 OSF 기터부 주소를 적으면 이게 누가 썼는지 대충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이 뜨기 때문에 메인 허브로 가면 근데 OSF에서는 무슨 기능이 있냐면 그 언안이머스 그러니까 익명으로 URL을 생성할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피어리뷰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OSF를 좀 더 즐겨 쓰는 편이고요. 뭐 기터부에서도 그 익명 링크 따로 만드는 뭐 방법도 있고 아니면 어차피 무료니까 그 가짜 임시 계정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잠깐 올리고 나중에 그 심사 통과한 다음에 본 계정으로 올리고 논문의 그 주소만 수정하는 방법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뭐 이런 방법이 있고요. 전체적인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거 연구질문 논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하 답이 없죠. 논문 쓸 때 어떻게 연구질문을 해야 되느냐 몰라요. 저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큰 틀에서는 뭐 이런 것 같아요. 인문학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인문학 질문을 먼저 생각을 하고 인문학 질문들이 있겠죠. 최소한 박사 과정급 되면 각자만의 인문학 질문들이 있죠. 혹은 하고 싶은 거. 근데 그거에 일단 질문을 생각하고 그 질문에 부합하는 이제 디지털 방법론을 탐색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디지털 방법론을 익히거나 숫달에서 융합 연구를 하고 그거를 공유하고 뭐 이 정도가 기본적인 방법이 될 텐데 뭐 여러분들이 뭐 디지털 리터러시가 뛰어나다 하면 오히려 거꾸로 어 이런 방법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혹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어 이거 이런 질문에 인문학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위쪽이 더 익숙하시고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위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인문학 질문하기까지는 되는데 이게 디지털로 어떻게 해야 돼? 라는 부분에서 많이 막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시리즈를 기획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아 마지막은 아니네요. 좋은 DH 논문은 뭐하냐? 어떻게 질문을 해가지고 어떻게 탐색을 해서 좋은 논문을 쓰는데 라고 했을 때 기준점이 필요하잖아요. 좋은 논문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진짜 나빴다. 하지만 제가 뭐 심사하거나 이럴 때 대부분으로는 이제 인문학과 정보공학의 교집합이라고 했을 때 교집합 영역은 명확합니다. 장애 원리성 완결성 화력성 일반적으로 논문 쓰거나 논문 심사할 때 다 고려한 상황이죠. 다만 디지털 인문학에서는 정보공학에서 조금 장점이었던 부분 재현성과 공유성을 좀 더 확보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 아래 여러분들이 인문학으로 질문했을 때 어떻게 그거에 부합하는 디지털 방법론을 선택하고 숙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좀 그러니까 기능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보공학 쪽에서 설계 쪽을 어떻게 할 거고 구축 쪽을 어떻게 본인이 하고 싶은 이런 거가 설계 구축 영역인데 이거에서는 이런 기술들을 선택하는 게 좋으시고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숙달을 할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분석 영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설계 구축은 좀 묶을 것 같고요. 분석은 오히려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방대한 분석 영역이니까 해석과 비주얼라이제이션 비주얼라이제이션도 살짝 잘라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고요. 시간 여유가 되면 이제 플랫폼 플랫폼 자체를 만드는 것도 분명히 연구가 될 수 있거든요. 디지털 인문학으로서 도큐스카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 그리고 디지털 인문학 교육 자체에 대해서 당연히 연구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디지털 인문학을 교육시키느냐 도구 쪽과 교육 쪽도 시간이 남는 대로 한번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뼈대 골격은 디지털 인문학 상담소였던 이름이 여름에 썼던 과학창의재단과 카이스트가 공동으로 해서 진행하셨던 그쪽에서 제가 이거 15분 만에 발표했던 거야? 이거 말고 뒷북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거의 뭐 아웃사이더 랩 을 했던 그 그 발표를 조금 더 여유롭게 지금 방금 발표한 것만 해도 15분이에요. 사실 대체 그때 어떻게 전체를 15분에 했지? 성함을 그때 내용을 토대로 삼아가지고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거 말고도 이런 이런 기능들이 있고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설명은 드릴 텐데 그거 외에도 이런 것 좀 하고 싶어요 이런 연구 질문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디테일한 것들까지는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는 어려워요. 언제? 여러분들이 질문하기 전까지는 질문 덕걸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그거에 맞춰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디지털 입문하기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열심히 하세요 밖에 없으니까 덕걸로 이런저런 디테일한 질문들 해주시면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제가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부끄러워하지마 부끄러워하지마 내가 더 부끄러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